네 우리 이원순씨는 한때는 들궁무양이와 와일드캐치에서 세드싱으로서 여러분의 각광을 받았고 그때 디타 리스토로 많은 활약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들궁무양이와 와일드캐치 한명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을거죠 그때 바로 이 세드싱으로 하는 분이 바로 이원순 가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에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무대 갑니다 사랑의 굴레입니다 부르지않은 우리의 바슴 아쉬운것은 사랑을 엿을 뿐 두번 다시 울지 못한 우리의 꿈은 아니겠지 사랑이 머물지는 않아도 가슴은 채워서 가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말없이 달려 마지막 사랑의 꿈은 사랑의 꿈을 엿을 뿐 우리나라의 꿈을 엿을 뿐 사랑이 머물지는 않아도 가슴은 채웠어 가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말없이 단념하지만 흘리지 않는 이 운명은 사랑의 불이 열나요 사랑의 불이 열나요 사랑의 불이 열나요 사랑의 불이 열냐